김현정의 뉴스쇼 3부 이어갑니다. 국정원에서 직원들이 댓글을 달았다.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을 했다. 대선 기간 중에 정치 댓글을 달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인터넷 게시글 70여 건 정도였죠. 그걸 가지고 지금 재판도 하고 있는 건데 추가적으로 트위터에도 글을 올렸다. 5만 5천여 건이 지금 추가로 밝혀진 겁니다. 이 내용들을 들으시고 홍성민 님은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6583 님은 또다시 검찰을 권력의 신호로 만들려는 건가. 언제쯤 제대로 된 검찰이 될까. 한탄한 분도 계시고요. 4045 님은 국정원 트위터 사건 덮기 위해서 또 무슨 일 터질까 봐 걱정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세요. 반면에 2952 님은 박지원 의원 대한민국 모든 일을 동네 강아지 죽어도 그게 박근혜 대통령 책임입니까. 왜 이렇게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가. 이렇게 말씀한 분도 계시고요. 2624 님은 요즘 대선 댓글 트위터 이런 보도들 보면 그게 정말 사실일까 이런 생각 드신다고. 이게 지금 2013년의 상황 맞는가. 자유당 시절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든다.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권영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돌아가는 상황들. 어쨌든 검찰 수사가 참 위태위태하게 가고 있죠. 그러게요. 이게 뭐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를 하면서 예정된 수순대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뭐 이게 댓글이 이런 세건만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전직 국정원장을 기소를 했겠습니까. 조직적이고 기소된 혐의가 그거라는 내용이고. 민주주의에서 자발적인 지지에 의해서 댓글을 쓰고 하는 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국가 공권력이 국가 기관이 개입을 해서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은 심각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인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사건인데 비해서 언론들이 다루는 것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그닥 중대하지 않게 다루는 것 같아서 언론에 실망스럽다는 문자도 꽤 많이 들어와요. 매일에. 저건 이게 언론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 건지 우리가 보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일종의 해프닝이 되고 말았는데요. 서청원 후보 지금 화성갑 선거구에 출마를.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죠. 새누리당 후보죠. 네. 이게 선거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선거권. 투표할 수 있는 권리. 화성갑에 출마를 했는데 선거권이 없다. 그럼 좀 웃기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뒤늦게 확인을 해보니까 행정 절차상 오류로 인한 것을 밝혀지긴 했는데 어쨌건 이게 좀 논란이 일어서니까 왜 이런 논란이 일었는지. 그 속사정. 서청원 후보. 그러니까 피의선거권을 가지고 후보외로까지 나갔는데 선거권이 없다는지 보도가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공방이 있고 이랬어요. 우선 투표는 가능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선거인명부가 작성이 되는데 일단 예비로 작성된 선거인명부에는 서청원 후보의 명단이 없었어요. 정말 빠져 있었어요. 선거인명부에. 그런데 이게 뒤늦게 선거명부를 작성하면 열람기간을 거쳐서 정정을 하거든요. 이 신청을 받아서. 그게 수정이 정정이 된 겁니다. 등재가 됐어요. 투표는 가능해졌는데 선거인명부 작성을 하는 게 대통령 선거는 28일 전에 주민등록이 지역에 있어야 되고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일 전까지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원 후보는 일단 선거권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30일 본인의 투표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는데 선거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으니까 논란이 난 것입니다. 서청원 후보와 그 가족들은 지난 9월 27일 화성시 봉담후보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 전입신고는 절차도 이루어졌고 서후보를 제외한 가족들은 선거인명부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가족들은? 네. 서후보만 선거인명부에서 빠져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것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최인석 화성시장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에 서후보가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됐다는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와서 이를 확인해서 18일 선거인명부에 등지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빠지게 됐다는 거? 왜 빠지게 됐느냐?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가족들이 일단 등록이 됐으니까 주민등록 이전은 하자가 없죠. 문제는 서청원 후보의 선거법 전과 때문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 10년간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투표도 할 수가 없어요. 서청원 후보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침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공천헌금 32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징역형 1년 6월이 확정이 됐습니다. 징역형은 형이 만료된 날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 선거권이 제한되니까 당연히 선거권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원래대로라면 2018년까지 선거권, 피선거권 다 제한되어야 됩니다. 2019년 하반기까지는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올해 1월 29일 특별 복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회복을 했습니다. 복권이 됐으니까. 문제는 전산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전산 오류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전산 오류 해프니. 오류라기보다는 실무선에서 처리를 안 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절차상 좀 복잡을 합니다. 사실 선거인명부는 주민등록지가 있는 행정청에서 작성을 하거든요. 시, 군, 구. 여기서 면회는 면 사무소에서 작성을 하고 그러거든요. 화성시에서 일단 서창훈 후보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선거권, 피선거권 회복하는 곳은 과거에는 본적지, 지금은 등록기준지라고 그럽니다. 본적이 아니고. 천안시에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천안시에서 수정을 하려면 법무부에서 통지가 와야 되거든요. 그럼 법무부에서 통지가 제대로 안 간 건지 천안시에서 통지를 왔는데도 정정을 안 한 건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어제가 휴일이어서. 일단은 이런 과정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게 된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선거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공세를 폈었는데 알고 보니 해프닝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선거 해프닝이 일어난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좀 헛발질을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 어제 박용진 대변인이 어제 저녁 구동농평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서청은 후보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서청은 후보가 이번 화성갑 선거에서 자신을 찍을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권도 없으면서 지역 발전을 이야기하는 건 역시 화성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서청은 후보가 선거 임명부에서 누락됐다가 뒤늦게 포함된 것이 행정착오였다. 투표권이 확인됐으니까 정정을 하면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모양새가 좀 사나워졌죠. 그러게 됐어요. 어쨌든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만 정리하자면 선거권이 있는 거고 행정상의 어떤 착오, 누구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과정에서의 착오에 의한 해프닝으로 마무리. 전산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나저나 화성갑 선거는 지금 서청은 후보하고 오일용 후보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건가요? 비슷비슷하게 갑니까? 누구의 독주입니까? 이게 후보 등록할 때부터 서청은 후보 쪽의 일방적인 독주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서청 후보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거가 임박했지만 지지율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그래요. 새누리당에서는 30% 이상 차이가 나던 게 10% 정도 줄어들어서 쫓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음살이고 내부 단속용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표단속용이다? 네. 민주당의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자체 조사 결과 오일용 후보가 여전히 큰 차이로 뒤지고 있다. 지지율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긴 한데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투표율도 낮을 것이고 특별한 선거 관련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이상 오일용 후보가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서청원 후보 어떻게 투표권도 없이 화성 출마했을까 그 뒷이야기 오늘 풀어봤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